70년 농구명가 군산고등학교가 10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고등학교 농구부 오세일 감독과 신민석 학생, 저희가 초대해서 인터뷰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가 상당히 큽니다, 앉은 키도. 본인 소개 짤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군산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농구 감독을 맡고 있는 오세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저는 군산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포지션의 센터를 보고 있는 신민석이라고 합니다. 키가 상당히 큽니다. 한 2미터 정도 된다면서요. 언제부터 이렇게 키가 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갈 때 겨울에 좀 많이 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키가 한 175 정도 됐다면서요. 네. 집안이 그렇게 다 큽니까? 장신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네, 아빠가 86이고 엄마가 75. 혹시 운동선수는 아니시고? 네. 감독님, 이번 엊그제 끝난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결승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초추점도 괜찮았고, 최대 고비가 준결승전에서 부산대표인 부산중앙과하고 시합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2학년 학생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부족했고, 기량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충분히 느꼈습니다. 네, 연달아서 또 체전에서도 우승을 했더라면 또 2연패가 되잖아요, 전국대회. 우리 저 KCC의 추승균 감독이 모교인 부산 학교에게 졌죠. 어땠어요, 그 경기? 아쉬움 많이 남았습니까? 처음에 잘 하다가 중간에 못했는데, 다시 따라붙었을 때 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때 또 집중력 싸움에서 좀 밀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엘리트, 특히 중고등학교 농구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크더라도 흐름을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점들이 크더라고요. 10년 만에 제가 모두에도 전국 정상에 우뚝 섰다고 했는데, 그게 추계 농구 대회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전남 영광에서 제46회 추계 농구 대회였었는데요. 저희 군산고등학교가 꼭 10년 전, 2006년도에 추계 농구 대회 우승을 하고, 꼭 만 10년 만에 저희들이 전국대회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때 제가 또 감독을 하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6년 근무를 하면 또 근무지를 옮겨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모기에 와서 근무할 때는 최대한으로 또 제자들이고, 또 모기 후배들이기 때문에 약간 열성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이 어떻게 보면 체육 쪽에서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인데, 군산고등학교도 또 군산상구도 야구 우승을 했었고요. 10년 만에 어쨌든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정상에 선다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 선수층이 고르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지도하고 있는 이창수 코치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해왔고, 또 모기 출신이기 때문에 올 1월에 초빙을 해서 지도를 꾸준히 해왔는데, 선수들이 잘 따라줬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이창수 코치도 선수 생활에는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었고, 백전노장으로 또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군산고등학교 농구부 또 출신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또 프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있습니까, 모교? 현재 전주 KC에 있는 이현민 선수. 가드보는. 네, 그리고 삼성의 이호연 선수, 또 송창모 선수, 동부의 김영훈 선수, 서민 선수에서 한 7명 정도가 지금 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 선배님들이 대단한 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우리 신민성 학생은 이제 그 포지션이 센터인데, 어때요? 어떻게 해서 처음에 농구 시작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농구를 즐겨서 많이 하고 했는데, 초등학교 고치선생님이 한번 해보자 해서 생각합니다. 눈에 또 띄었던 모양이네. 키도 크고 하니까. 네, 그중에 커서.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농구를 키도 있지만, 내 자신이 지켜볼 때도 좀 난 농구를 하기 잘했어. 내가 좀 큰 선수가 될 것 같아, 프로가서도. 그런 걸 느끼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농구하는 게 즐거운가요? 중학교 때까지는 즐거웠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걱정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왜 어떤 대학 진학 뭐 이런 거? 네. 역시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이 부담인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 민석구는 어떻습니까? 또 전국 대회 우승 주역이기도 한데.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신민석 선수를 평화를 한다면, 지금 일단은 농구 선수들 중에 신장이 좋은 편이고, 현재 체격은 좀 왜소합니다만, 현재는 팀 사정 때문에 센터를 보고 있지만, 만약에 대학의 진학에서는 센터보다는 밖에 포도로 나와서, 이 선수 지금 현재 특성이나 체격면을 고려해 볼 때, 포도로 성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체육대회 우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내년 대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고등학교가 이번에 10년 만에 우승했는데, 경기력이 아직 만족하지 못해. 이번 동계훈련 때 코치님이나 부장생님께 많은 연습을 통해, 내년에 좋은 선전 거두고, 이번에 저희 뒷발을 해주신 부모님, 감독님, 코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과 감독, 코치, 선생님께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지도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과 군산시의 자랑으로 우뚝 설 것이고, 전국의 흉한 농구 인재가 우리 학교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오 감독님은 그렇게 또 엄한 호랑이, 무서운 선생님이라면서요. 이 자리 나왔으니까 우리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인 것 같아요, 느끼기에, 민석군이? 운동할 때는 되게 무섭고 엄하신 분인데, 밖에서는 착하시고, 잘해주시고. 잘해주시고. 챙겨주시고. 무엇보다도 동문 선배님이잖아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대선배님이 또 가르쳐주고 하니까, 더 하나하나 알려주더라도 더 이렇게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쳐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웃는 것 봐서는. 어떤 대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출전했던 대회 가운데? 저는 U16, 아시아 대회가. 그때 그러면 우승 주역이었습니까, 우리 민석인도?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단했죠. 대만팀 누르고 우승했었죠. 아시아 대회가 U18 대회만 있었고요. U16 대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피바 아시아에서 U16 대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작년에 네 번째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저희 선수들을, 12명 선수들을 선발해서 훈련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해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항상 적이 중국 팀이었고, 또 중국 팀이 아시아 대회에서는 항상 16세건, 18세건 항상 우승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도 중국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대회를 가게 됐는데요. 역시 중국은 상당히 강팀이었습니다. 또 장신의 벽이니까. 중국 선수들 중에는 제일 큰 선수가 2미터 10 정도 되고, 2미터를 넘는 선수가 한 반절은 되기 때문에. 네. 만리장성의 벽이 그렇게 높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선수들이 정말 16세 이하일까. 그런 혼동이 올 정도로 체격맨이나 기량맨이 올등해서, 참 우리 선수들이 중국하고 한다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민석군도 주역이었고, 또 같이 감독님으로 가셨으니까, 그때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이 가장 컸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중국 팀하고 만났을 때 어땠어요? 뭐 하던 플레이를 하면 다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손만 뻗어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때 조직력이 좋았습니까? 네. 애들이 다 같이 좀 이기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연습을 많이 해서 이길 자신감이 있었어요. 결국은 팀 플레이로 또 그 장신의 벽을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요사이는 운동선수 자녀들에게 잘 안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요. 네,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왕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시키는 게 나중에 선수들한테는 유리한데, 뭐 저희 농구 같은 종목에서는 일단은 신장이 좋으면 그만큼 유리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선수들을 저희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선수들이 저희가 원하는 선수들이 항상 있질 않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어렵게 수급을 해서, 또 농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고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선수들 간에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 또 선수들도 어떤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포지션을 잘 또 맞춰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선수들을 하나하나씩 모았을 때 좋은 틈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감독님이 선수 시절하고 지금 아이들 훈련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무조건 선생님들이 엄해서, 선생님들이 허락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해야 했지만, 요즘은 세대가 좀 많이 변한 만큼, 선수들 그 개성 파악도 해야 되고, 그 선수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뜻을 또 받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대신에, 저희 때 운동했을 때보다는, 지금 선수들은 좀 정식적인 면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그 선수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좋은 팀을 만드는 게 지도자 입장에서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을 힘들게 시키고, 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또 영양 섭취도 따라줘야 되고, 충분한 휴식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학교나 도교육청이나, 또 전라북도 체육회나, 그런 데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늘 발목을 잡으니까, 요즘은 우리 민석구는 지금 많이 주눅이 들어있어요. 경기장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얼어있습니다, 많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수업시간에 다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우리, 제가 있을 때는, 운동부 학생들은 이제 간혹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군산고등학교는 지금 수업도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때요? 좀 이렇게, 수업 들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앉아있으면 좀 몸도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운동장 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무슨 과목이 그래도 제일 재밌어요? 체육이. 체육, 역시.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이렇게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고 하면, 프로섬스가 좀 크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대회, 또 전국 체육 대회에서, 성적이 다 썼을 경우에는, 대학에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저희 이제 1년 연중에 중고연맹 대회가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 대회 때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구는 팀워크의 어떤 전술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결국은 상급 학교 진학할 때는, 개개인의 능력을 먼저 보고, 선수들을 스카웃하기 때문에, 대학교 선생님들이 왜 대회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 원하는 선수들에게 스카웃하기 위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훌륭한 제자들을 우리 감독님은 많이 배출을 해냈는데, 요즘도 관행처럼 되고 있는 묶음 선수 제도가 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들 많이 대학 보내면 좋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묶음식으로 해서 진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선수들이 수시로 진학을 하게 돼 있고, 부정 입학이라든지, 금품 수술하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어목에 다루기 때문에, 선수들 개개인 능력대로 진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물론 여기 있는 신민성 선수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다 원어지만, 또 그러진 모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진학시키는데, 상당히 좀 여론점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동 아니면 갈 길이 참 어려워지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했는데, 대학을 진학을 못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또 너무 힘들고, 나중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존경하는 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민석구는. 저 NBA 골든스테이트에서 뛰는, 케빈 주란트 선수처럼 좀 이렇게, 큰 키에도 개인기나 스피드를 갖추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농구 외에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민석구는? 농구하는 거 외에는 어떤 걸 좋아해요?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개인 취미생활. 그거는 저 애들이랑 운동 끝나고, 다 같이 당구장, PC방에 자주 가요. 요즘 학생들은 또 게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허용해 줍니까? 당구도. 저희 학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등교를 하면, 1교시 수업 전에 한 30분 정도 강당에 먼저 와서, 자유투라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10연습을 한 30분 정도 하고,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또 수업받고 나오면 오후 운동을 하고, 또 저녁 식사 후에 또 저녁 운동까지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침부터 상당히 어떤, 피로도를 따진다고 하면,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운동만 또 시킬 수가 없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좀 풀어줄 겸, 해서 이제 저녁 운동을 쉬는 날에는, 선수들끼리 같이 모여서, 당구장도 다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합숙 이런 건 없어졌죠? 교육부 지침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합숙 훈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시합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판정을 해서, 합숙을 내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합숙원을 좀 지향하는 걸로, 이렇게 좀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10년 만에, 전국 정상에 오른 군산고등학교 농구부, 오세일 감독, 또 신민석 학생과 함께하고 있는데, 70년이라는 게 세월이 엄청나잖아요. 이 전통. 학교에서도 농구부 어쨌든, 그 명맥을 유지하고, 또 후원하고,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통을 쌓아온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저희 학교 농구부가 1946년도 해방 후, 다음 년도부터 이렇게 농구부가 창당이 돼서, 그때 당시 선배님들은 지금 다 운명을 하셨지만, 후배들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어온 어떤 전통이라든지, 물론 저희들하고 항상 전국체전 경쟁하고 있는, 이 전주고등학교도 저희 학교보다 전통이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주고등학교나 저희 군산고등학교가, 이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농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기간에도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어떤 군산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정상에 올랐을 때 축하 보내주셨을 텐데, 평상시에 도움 주는 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이런 자리 또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U16대회 우승, 올해 또 세계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냈었고, 그래서 대한농구협회 박열 회장님 이하, 많은 농구인들한테 축가도 받고, 전화, 메시지 등등. 그래서 제가 농구 인생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 뿌듯하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구하면 우리 지역의 군산산고, 또 전주고등학교나, 아니면 농구하면 군산고,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게, 전국 정상에 가끔 한 번씩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신빈석 군은 오늘 그래도 나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려면, 부모님께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님께 또 감사의 말씀 준비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대회 끝나고 나서도, 제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못한 부분은 강하게 혼내서 다시는 못하게, 그런 거에 되게 좀 화나고 하는데, 속으로는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겠다 생각하게 돼서, 저한테 인성이나 그런 지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한 말씀 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운동선수 자녀를 두면 모든 경기장 다 따라다니시고, 좋은 음식 다 먹이고,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석군도 평상시에 먹는 보약이 있습니까? 네. 어떤 거 먹어요, 엄마, 아빠가? 옛날 보니까 허재 감독은 뱀탕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자주 해 주는 거예요, 스테미나 식품으로? 비밀인데. 조금 방송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모양이네요. 하여튼 민간요법으로 몸에 좋은 거 먹는 걸로 제가 추측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군산고등학교 농구 명가로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100년 역사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축제 열기가 아직까지는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 찾아다니시면서 가을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